이 엔하이프의 마피아 실력은 어디까지인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대검찰청에서 일을 했습니다. 무서워. 무서운데요? 잘생겼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오케이. 들어가세요. 오케이, 가자. 우리가 성공할게. 미션 주세요. 미션. 아, 미션. 이거 딱 봐도 니키잖아. 니키요, 니키. 딱 봐도 니키잖아. 니키, 니키. 한 손으로 들어봐. 시키요, 시키요. 선우 형이다. 뭘까요? 미션. 약간 먹는 거 아닐까요? 다섯 개요? 그거 제가 봤을 때 니키예요. 왜냐면 니키가 이런 거 하는 거 좋아해요. 이거 많이 해주는 거야? 진짜 먹어? 정훈이 아니고 선우도 아니야. 근데 성훈이가 아까 이렇게 들었을 때 약간 묵찌감이 느껴졌거든? 내가 봤을 때 난 니키야. 기승이 형. 제이크야. 동생이 아닌 척 하는 건가? 제이 형이. 제이야? 아. 제이인가? 아, 제이다? 에그, 제이다. 나는 왜 제이 같지, 걔. 난 돌았어. 아, 무거워. 정원인 아니네. 아, 무거워. 정원이 아니고. 이렇게 하면... 쉽지, 쉽지. 선우 형이다. 선우다, 이거. 선우야. 선우 형인데? 빨개졌어, 얼굴이. 선우 형이 되게 힘이 센 편은 아니잖아요. 그게 아무 느낌 아니었는데요? 오케이, 후보. 오케이, 후보. 와우. 무서워. 제발 나열해. 뭐예요? 봅니다. 말도 안 돼. 잠깐만, 퇴근이 오는 걸 찍혀? 설마. 오케이. 자, 투어 게임을 시작하겠습니다. 호호. 재미없는 걸 했어. 난 진지하게 한다. 오케이, 파이팅 여러분. 이기는 팀이 제 팀. 지금 봐요? 저, 어쩔 수 없나 봐요. 저 어쩔 수 없나 봐요. 아, 줘야 돼요? 너 시민이지? 전 시민이죠. 아, 너가 마피아구나. 네? 무슨 소리예요? 너가 마피아. 죽여. 네? 오케이, 렛츠고. 저희가 무조건 이겨야 되는데. 누가 지고 이겨 상관없이 나만 이기면 돼. 나만 이기면 돼. 나만 아니면 돼. 형이 마피아가 탄생하였습니다. 3명이나 있어요. 3대 4. 첫 번째 라운드. 3대 4. 마피아인 사람. 마피아인 사람. 대답 안 하나? 일단 난 시민이야. 저도 시민이에요. 저도 시민이에요. 다 시민이에요. 저도 선량한 시민이에요. 저도 선량한 시민이에요. 저도 선량한 시민이에요. 이렇게 셋이 마피아네? 이렇게 셋이 마피아네? 저요? 근데 얘는 마피아인 거 같아. 왜요? 그냥 아무런 고민도 없이 그냥 시민이라 했는데 셋은 약간 고민을 했잖아. 그게 이유가 된다고 생각해요? 그냥 찔러보는 거야. 누군가 되죠. 얘랑. 시민이에요? 어. 아니면. 오케이. 후보. 얘가 좀 어색해. 아까부터 막. 나한테 수상하다 하고. 표정이. 몰아가지 마요. 뭘 몰아가는 거야. 내 생각에 종성이는 일단 보내야겠다. 오늘 밤 종성이는 보내야겠다. 아니. 그래요? 너무 컨셉 지려요? 아니 근데. 내가 와서 희승이 할 거야. 왜냐면 나의 보는 영화 자체가. 왜 갑자기. 왜 갑자기. 왜 갑자기. 시민이야. 아까부터 말이 제일 많아. 아 근데 잠깐만. 아 근데. 질문 있어요. 마피아들께 선을 알아요? 아직 몰라요. 몰라요? 이 그 밤. 첫날밤에 못 죽인다 하지 않았어요? 이러면 부용이 있는 제이크도 어디시면 돼. 첫날밤에 못 죽인다고 하시지 않았어요? 야. 요즘까지 안 된다. 어? 아닌데? 거짓말을 너무 못해. 아니 근데. 제이크 형 저번에 마피아 게임 할 때. 시민인데 마피아인 척 했어요. 제가 봤어요. 마피아인 척 못한 게 아니라 게임을 못하게 해. 아니 쟤는 100%야. 제이크는 100%야. 나 마피아? 어. 오케이. 너 최대한 마피아인 거 같아. 마피아들끼리 모르니까 재밌네. 나는 시민이야. 근데 첫 턴에 잘 죽여야 돼. 왜냐면 마피아가 세 명이 다 누구누구인지 모르니까. 여기서 시민 죽잖아요? 여기서 시민 죽은 거예요. 네. 그러면 선혜은 먼저 죽일까? 오케이. 그러면 일단 제이크 먼저. 오케이. 나는 제이크나 제이 먼저. 근데 니키랑 정원이는 확실해. 갑자기요? 아니 진짜 내 말 들어봐. 갑자기 왜. 이 암 너무 많다. 이 암이 진짜 너무. 아 내 말 들어봐. 내 말 들어봐. 이미 끝났어. 이미 끝났어. 근데 오히려 가만히 있는 사람이 마피아 할 수도 있어. 정원이는 계속 가만히 있잖아. 뭘 가만히 있잖아. 계속 말하고 있잖아. 아 내가 봤을 때. 얘랑 얘랑 얘랑. 아 이 노래예요. 아니 니키는 확실한 게 오자마자 뭔가 약간. 설레는 그런 거야. 네. 그럼 있긴 해요 니키인데. 오케이. 일단 둘. 일단 둘. 나 정원인 것 같은데. 뭘 좋아해. 내가 많이 잘해. 니키 형이야. 아니 아니. 여섯 명 이제. 그러면은. 그냥 택표를 많이 합시다. 투표하자. 난 내가 봤을 때 나는. 정원이야 니키 좋잖아. 나도. 나도 정원이는 좀 의심이 가긴 해. 저요? 그럼 저. 그러면 저 뽑아요. 만약에. 야 너. 마피아였으면. 진짜 너무 우참 못했을 것 같은데. 못했을 것 같은데. 너 지금 못하고 있잖아. 시민이니까 뭔가 아무 감정이 없어. 너 지금 못하고 있어. 근데 실수로. 우참 못하고 있잖아. 어색하긴 해. 근데 실수로. 시민 죽이면은. 그러니까 시민. 끝나나? 끝나나? 아니야 아니야. 3대 그럼 3대 3. 아 진짜 시민이야. 그쵸. 근데 일단 제일 크면 보내자. 야 웃으시잖아. 오케이. 오케이 한번 죽여봐. 오케이. 근데 되게 좀 이상하다 너무. 그쵸. 누구예요? 난 제크. 니키 먼저. 아 이러면 잠깐만. 이러면 아무도. 너 제크야? 난 정원이야. 저는 니키. 저요? 내 두 명인가? 아 진짜요? 니키가 세 명이다. 아 진짜. 그러면 니키네. 오케이. 오케이. 진짜 시민인데. 찬반 해야 돼 찬반. 니키 아닐 것 같은데. 아 진짜 시민인데 괜찮아요. 아 진짜요. 진짜 시민이야? 아 진짜 시민이야? 제이크야. 오케이 제이크야. 일단 죽여줘. 일단 죽은 박스를 한 것 같아. 나는 니키 아닌 것 같아. 오 무서워. 오케이. 하나 둘 셋. 근데 만약에 너가 진짜 시민이면 내가 진짜 사과할게. 아 괜찮아요. 됐어 됐어 됐어. 만약 이 증거가 나오면 확실히 게임을 잡고. 아니 진짜 시민 쪽은 불리의 제목이야. 안전 투표로 시민이 사망. 야 미안해 진짜. 이거 증거 아니에요? 아 죄송합니다. 아 진짜 어떡해. 봐봐. 나 지금 찾아왔습니다. 모두 고개를 들어주세요. 야 진짜 미안해. 야 진짜 미안해. 3 대 3이에요. 끝났다 이거. 이 가운데 3이네. 아니에요. 왜 웃었다고. 여기 자꾸 오라고 해요. 네. 희승이 형이 잠깐 오라고 해요. 희승이 형이다. 희승이 형이다. 나는 그냥 속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일단 저는 진짜 아니에요. 아니 진짜. 아니 진짜 아니에요. 아 근데 아까부터 처음부터 저 그러니까 처음에 말을 많이 안 나눴을 때부터 희승이 형이 저라고 했었어요. 처음부터 그냥 계속 몰아갔었어요. 희승이 형이. 그렇게 방향 돌리는 게 몰아가는 거야. 그냥 잘 생각해보면 난 그냥 너의 행동이나 그 말투로 약간 의심을 했던 거지. 저의 무슨 행동이야. 그냥 뭔가 말이 없고 약간 그냥 잘 생각해보면 희승이 형이 왜 왜 왜 왜 왜 아니 뭔 말하는지 까먹었어. 아니 제이크 제이크 아니 뭔 말하는지 까먹었어. 아니 근데 일단 희승이 형은 아닌 것 같아. 희승이 형은 일단 아니고. 왜냐하면 제일 크다. 왜냐하면 일단 초반에 진짜야. 아니 초반이 진짜 아니라고. 아니 근데 초반에 막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애초에 시민이 확률이 높아. 왜냐면 마피아 자체가 세 명이 누군지 누군지 모르잖아. 무릎 상태에서 막 이제 확을 죽였다가 실수로 팀원 죽이면. 2세 명이다. 2세명. 이대로. 이거? 야 봐봐. 애초에. 세 명인가 봐. 애초에 그러니까 초반에. 잠깐만 너 결핵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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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좀 들을 수 있어. 아니 아니 아니, 삶아. 근데 애초에 초반에. 딱 나왔다 이거. 나 진짜 아니지. 딱 나왔다. 진짜요. 아니 근데 초반에 좋은. 말을 많이 했던 사람이 그렇게 마피아의 확률이 너무 적어. 생각해보면 종성이는 100% 시민이야. 왜냐면... 아니야, 종성이 시민이야. 일단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막 확신하지 마요. 나도 시민이야. 왜냐면 나는 내가 시민인 거 아는데 얘가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해주니까 저도 좀 공감이 돼요. 아니, 근데 그렇게 하려도 살려줄 수 있어요. 아, 진짜로. 투표할까요? 하나, 둘, 셋. 제이크. 난 성훈이야. 나도 성훈이야. 왜냐면 말이 제일 없어. 맞아. 나 말 제일 많았어. 형, 이건 아니에요. 나 계속, 계속... 야, 얘네! 얘네 셋이야, 얘네 셋! 아니, 첫 턴에 봤었어요. 난 정훈이야. 정훈이, 정훈이 한 번... 정훈이도 말이 없고... 근데 저는 진짜 안 해요. 진짜 아니야, 진짜 아니야. 아니, 저는 진짜 안 해요. 근데 봐봐요. 제이가 불어, 얘가 안 해. 일단 얘는... 일단 본질 모르겠고 근데 얘는 일단 마피아인지 시민인지도 모르겠고 봐봐. 너 나 말 얼마나 많이 했는지 알아? 첫 턴에 이 둘이 말... 이 셋이 말이 제일 없었어. 뭔 소리야. 오디오 감독님! 자크 한 번만 해주세요. 일단... 얘네 둘은... 성훈이가 아니에요. 일단 얘네 둘은 연기를 못하고 그리고 뭐라는 거야. 성훈이 형 아니라니까. 연기를 못하고 티티가 나랑만 적극적으로 말하고 나머지는 많이 다... 아니에요. 없었어, 이 셋이. 근데 봐봐요. 형, 진짜 이상한 애가... 야, 나랑 자리 좀 바꿔줘. 나 옆에 너무 시끄럽다. 아니, 저... 제가... 아니, 진짜 어제... 세 명이... 한 명을 뽑으면은 6이니까 3 대 3이면 게임이 못 끝나잖아요. 아니, 정훈이는 뭐야? 근데... 정훈이야. 이 셋 명이야. 너무 티나. 제이크는 확실하잖아. 제이크는 확실해. 진짜? 네. 너 확실해, 넌. 얘 둘이다. 아, 근데... 알겠습니다. 야, 자꾸 몰아가지 마 마피아. 가기세요, 마피아. 그러면은... 아니, 정훈이 형 너 어떻게 생각해? 아니, 근데... 아니, 근데... 이렇게 성훈을 찢는 거야? 너무 연기를 많이 하세요, 이분을. 야, 성훈은 어떻게 생각해? 저는요, 일단 딱 이렇게 셋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일단 확실한 사람은 무조건 제이크 형이니까 제이크 형은 원해 주세요. 제이크 형은 원해 주세요. 이제 둘이는 확실히 마피아인 거 아니니까 서로 저를 몰아가는 거야. 그러면 끝이잖아요. 세 명이 저를 꼽으면 끝이지 마피아, 세 명이. 봐봐요, 혜수 형이 생각해 봐요. 아니, 내가 틀림프하고... 아닌가? 뭔 얘기하고 있는지 너도 모르지? 이게 그거예요, 형. 야, 뭐래? 뭐야, 어딜 몰아가자고? 봐봐. 나는 근데 그렇게 생각해. 그렇죠? 가장 조용한 정원이를 지금 쏘아야 된다니까. 아니... 아니, 저는... 얘는 머리 아픈 거고 그냥... 아니, 일단 세 명 다 어차피 죽일 거예요. 맞아, 어차피 죽일 건데 누구를 지금 제일 빨리 죽이냐. 근데 왜냐면 성훈이가 말을 할 때 계속 너가 약간 옆에서... 그래요? 저는 얘는... 얜 몰라요, 얘는 뭐... 마피아도 보면 상관없고 얘네 둘을 일단... 일단 이런 게임에서 확실하다니까? 둘이서 티밍하는 게 계속 보여. 그러니까요. 나는 뭐야, 근데? 너는 모르겠고, 나는 모르겠고 모르겠어요. 잠깐, 너무 헷갈린다. 근데 이걸 헷갈려면 안 돼요. 얘 맞다니까요, 형. 봐봐요. 저 제이크 형. 저 제이크 형이야. 이러면은... 뭐, 어차피 근데 얘는... 저는 성훈이. 나 아니야, 진짜 아니야. 나 진짜 아니야. 근데 얘 뭔지 모르겠다. 왔잖아, 왔잖아. 너 피하지? 야, 이 둘이 팀이었어. 야, 이 둘이 팀이었어. 야, 이 둘이 팀이었어. 야, 이 둘이 팀이었어. 이 둘이 팀이었어. 계속 우리 막, 어? 저는 시민이었어요. 저는 시민이었어요. 저도 시민. 나도 시민. 나도 시민. 나도 시민. 거짓말 하지 마. 여기... 아직도 거짓말 해. 아, 제가 말해도 돼요? 제가 봤으니까. 이순영. 아, 뭐야, 너. 그래, 뭐야. 뭐야. 처음에 딱 그 라인인데. 아, 형, 제 말 맞잖아요. 그러네. 너희가 추운 일을 너무 많이 했어요, 진짜. 조용히 하고 있어. 조용히 하고. 진짜 미안하다고. 나 말 많이 했는데 갑자기 말을 안 했는데. 개수랑 퇴근하자. 오케이, 승인. 제이크 형이, 제이크 형이 확실히 약간 거짓말할 때 얼굴이 튀나요. 저 제발 마피아 시키지 마세요. 못 하겠어, 진짜. 너서 뽑은 거잖아. 뭐예요? 무슨, 형? 무슨, 형? 전 시민이에요. 저도 시민이에요. 저도 시민이에요. 난 진짜 시민이에요. 나 진짜 시민이야. 나 오히려 시민이 편해. 아, 근데 저는 진짜 시민이에요, 그냥. 나 막 편하면 막... 진짜 시민이에요. 나 오히려 시민이 편해. 아, 근데 저는 진짜 시민이에요, 그냥. 나 마피하면 막... 진짜 시민이에요. 잠깐만. 야, 또 너 마피아야? 또 제이크 형이야? 저 마피아 아니에요. 또 형이야? 너 이제 거짓말 진짜 못하는구나. 아, 이거 거짓말인지 모르죠. 야, 너 잘했을 때. 그러니까 저희 외할아버지 거짓말해야 돼, 이런... 그럼 오늘 밤 사냥을 나서겠습니다, 저는. 어? 왜요? 근데 봐봐요. 마피아라? 제이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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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진짜 시민이에요? 그럼 제가 말할게요. 진짜 시민이에요. 이게 제이가... 제가 돌아보고 있는데, 막... 제가 마피아가 아니니까. 아, 다행이. 안 되는데, 막 이랬잖아요. 어, 안 되는데. 맞아, 저도 들었어요. 진짜로. 뭐라고? 얘가 막 시술만. 저도 들었는데... 내가 같은 마피아니까... 아, 그랬어? 아, 저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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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정확히 알려줄게요, 그러니까... 아, 근데 난 너무 의심받는 게 무서워. 가만히 있을 거야. 아, 얘 말투 보니까 얘는 진짜 아니다. 아, 다행이다. 아, 다행이 아니구나. 아, 다행이 아니구나. 걔 뭔 소리인지, 그렇죠? 뭔 소리야? 아니, 저게 진짜 무의식적으로 말했어. 무의식적으로 말했어. 무의식적으로 말했어. 무의식적으로 말했어. 무의식적으로 말했어. 근데 뭐 그거는 뭐 잘못 말했을 수 있고, 뭐... 모르죠, 그거는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거였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아니, 얘가 시민이야, 했어. 이 둘이다. 아, 저는 근데 아니야, 진짜. 이 둘이야. 왜냐면... 저는 진짜 시민이에요. 마피아라고 지목을 받아서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방금 너가 정원이가 커버를 했잖아. 아니, 뭔 소리야, 저는 알려준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근데 너도 들었지? 정확히 이렇게 말했어요. 너도 들었어, 나도. 말투가 넌 누가 봐도 시민이다, 이랬어. 그래서, 어, 다행인데, 뭐 이랬어. 마피아니까. 일단, 일단 얘는 시민이야. 일단 너는 마피아야, 시민이다. 마피아야. 아니요. 똑같아. 아까 처음부터 제가 봤었잖아요. 처음에 죽었으니까. 그 패턴이 똑같다고? 패턴이 똑같아. 아니, 진짜 아니야, 진짜. 진짜 아니야. 아니, 근데 진짜 이거 끝나면 봐도 진짜 아니야. 야, 레파토리가 똑같아. 레파토리가 똑같아. 진짜 아니야. 레파토리가 똑같아. 이새 아니야? 이새 아니야? 이새 아니야? 아, 잠깐만. 저는 진짜 진짜 아니야. 아, 내가 정원이도 의심돼. 진짜 아니야? 잠깐만, 이승이 형이다. 말이 없어요, 지금. 왜? 왜? 나 몰래 오니까 왜 갑자기 올라가? 아니, 제이 형이. 누구야? 야, 제이크 뽑자. 누구야? 나 감이 안 와. 성훈이 너 아니야? 아니,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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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장아, 근데. 히승이 형 말해봐요. 내가 진짜 보증 설게, 이거는. 형, 봐봐. 아니, 봐봐. 이렇게, 이러고 섞으면 안 되는데. 다른 새로운 걸 안 되니까. 난 진짜 시민인데, 그러니까. 너 거의 맨 처음에 적포자기 했잖아. 거의 약간, 마피아인 거를 거의 약간 틴해듯이 했잖아, 너가. 내가? 뭔지? 근데 진짜 시민이에요, 저는. 진짜로. 나도 진짜 시민이야. 다들 진짜 시민이라 하죠. 아, 근데. 형이 제이 형이다. 난 진짜 아니야. 아니, 진짜. 피님들. 표정을 봐봐. 나, 피님들 표정. 피님들 표정을 봐봐. 아, 진짜. 저 너무 억울해요, 진짜로. 피님들. 내가 봤을 때 이번엔 니키인 거 같아. 피님들. 아, 저 아까 봤잖아요, 저 진짜 아니야. 아, 진짜. 이번엔 니키인 거 같은데. 아, 진짜 아니야. 아, 근데. 아, 근데. 아, 근데. 이런 거 한번 해볼까? 우리. 펜 색깔 있잖아. 아까 시민. 네. 시민이라고 써져 있던 글씨. 네. 무슨 색으로 써져있어? 아, 진짜 기억이 안 나요. 전 기억나요. 그게 달라요? 그게 달라? 어쨌든, 어쨌든 그걸 해보자는 거지. 초록색. 초록색 아니었나? 저 기억이 안 나는데 검은색이었어. 검은색이었어요? 아, 근데 저 진짜. 아니, 근데 진짜 기억이 안 나요. 어쨌든 밝은 색깔 아니야? 와, 진짜 머리 좋았다. 야, 고맙다, 정환아. 야, 정환아, 고맙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마피아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야, 그만해, 이거. 그만해. 아니, 보증 그만 서. 오늘 시민이잖아요? 저 오늘 잠잘 때 방에서 불 안 끄 거예요. 그래. 그래. 진짜죠? 진짜요? 오늘 정환이랑 제일 큰 것 같아. 아, 그럼 저 먼저 죽여요. 저 시민이에요. 오케이. 아, 미안하다. 이건 내가 너무 머리가 좋았어. 오케이. 오케이, 죽여요, 죽여요. 하나, 둘. 저 그냥 보는 게 더 재밌을 것 같아서. 하나, 둘, 셋. 저도 죽이세요, 빨리.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시민이 사방하기. 와, 죽인 것 같기도 하고. 너 왜 초록색이란다. 초록색 아니었네. 아니, 그게 왜 초록색이 아니잖아. 아니, 그게 왜 초록색이 아니잖아. 다 흔히 하는 고백을 틀어. 서로의 얼굴을 확인하시고. 시민이 사방하기. 이거 나 죽겠다. 얘들아, 안녕. legg 자기야. 진짜 너무 충격적이라 말이 안 나와. 근데 마피아는 왜 제일 주인인 apartheon提on 어떡 Tower either. 아니야, 그게 와. 넌 누군지 알지? 전 아니죠. 아, 이 형도 모르는구나. 아니, 제이크랑... 아, 이 형도 모르는구나. 니키가 그 누군가 가만히 있었네. 니키, 너 시민이야? 아니, 그러니까, 처음부터. 니키가 되었을 때 약간... 시민이라고. 아까 봤잖아요. 아까는 아까지. 맞아, 아까는 아까지. 아, 진짜 모르겠다, 이번에. 두 명이 더 어려운데. 근데 또 이렇게 세 시민이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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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렇네. 근데 저 똑같이 시민이에요. 제이크는 왜 어떻게 살았냐, 쟤는? 나는... 근데 봐봐, 저는 시민이고 마피아하고 똑같이 해요. 근데 지금 티가 나요. 두 번 연속으로 뽑힐까? 마피아밖에 안 했으니까. 그러게. 나 그게 궁금해. 두 번 연속으로 뽑혀? 안 걸어야지. 그게 너무... 나 뽑히긴 했어도 예전원에. 근데 아까랑 뭔가 똑같아요. 약간, 표정. 티가 나긴 한다. 아, 지금 뽑혀주세요. 벌써요? 전우 형도 좀, 뭔가... 아, 저 진짜 아니에요, 형. 전우 형도 좀 뭔가 이상한데. 왜 갑자기 무라가? 아까 죽였잖아, 저거. 내가 쎈. 제이크, 니키다. 나도 그런 의심이 들었어, 솔직히. 아니, 진짜. 진짜 아니에요. 진짜. 아깐 똑같으니까. 진짜 아니에요. 니키는 혹시 모르니까 제이크 형 할까요? 제이크는 일단 주자. 난, 나는 일단 대신 다 보인다. 난, 나는 일단 대신 다 보인다. 왜 이렇게 확실을 가져요? 이러면은 시민이 지잖아. 제이크 형 오늘. 난 일단 대신 다 보인다. 제이크 형 말에 영원히 없네. 다 느껴져, 그냥. 저는 시민이에요. 일단 제이크 형 죽여야 될 것 같아. 아, 일단 제이크 죽여야 될 것 같아. 봐봐. 이렇게 뭐라고 했는데. 아, 멋있다. 전판이야. 전판이야, 내가 이러면은. 전판이야, 뭐가 달라요? 자, 일단 지목을 할까요? 저는 제이크 형. 두 제이크 형. 저는 제이크 형. 나 아니잖아. 조이해, 인마. 3반 투표 합시다. 하나, 둘, 셋. 3, 2, 1. 오케이, 다 찬성이요. 다 감으셔도 마피아 맞았네. 눈 감으세요. 마피아, 제이크 씨. 야, 왔잖아. 다시. 마피아는 시민 한 명을 죽여주세요. 응? 응? 역시 내 눈을 맞았어. 다 나피아는 시민 한 명을 죽여주세요. 전 시민이에요. 저도 진짜 시민이에요. 맞아. 근데 진짜 물식적으로 말했어. 패턴이 똑같아요. 아, 진짜 아니야, 진짜. 진짜 똑같아요. 진짜 아니야. 진짜 마피아야. 아니, 아니. 제이 형이, 일단 제이 형이에요. 와, 시민이가 끊어. 안 돼. 안 돼. 안 돼. 자, 마피아는 고개를 풀어. 시민이 한 명을 죽여주세요. 시민이가 끊어. 안 돼. 안 돼. 자, 마피아는 고개를 풀어. 시민 한 명을 죽여주세요. 아, 진짜. 나, 왜 죽여 나를. 나, 왜 죽여 나를. 나, 왜 죽여 나를. 안 돼. 안 돼. 나, 왜 죽여 나를. 왜 죽여 나를. 안 돼. 일어나요? 아, 나도 갈랐습니다. 마지막 판매가. 야, 네 끼야. 저 아니야. 너 진짜. 아까 죽였잖아. 그때 아니었잖아. 내가 똑똑하니까 날 죽였네. 아까랑은 다르지, 반은. 자, 죽은 사람은 말하지 갑시다. 아까, 아까 후에 했잖아. 그거와 똑같으니까. 근데 형이니까? 저 아닌데. 나 진짜 시민이야. 그러니까. 희승이가 맞는데. 나도 아직 하는 거야? 끝났지. 아니, 시민 한 번 해보고 싶어요, 진짜. 좀 편하게. 마음 좀 편하게 하고 싶다, 진짜. 저는 실수로 시민을 죽인 사례가 있어요. 저는 추리해갖고 죽이고 싶었어요. 아니, 저는 죽고 싶었어요. 저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반성을 뼈 내리게 하고 있고요. 그거로 저 시민이 증명됐다고 할게요. 인정? 이건 누구나 인정할 수 있다. 진짜. 자, 그럼 한 명씩 얘기해 보세요. 저는. 난 솔직히 둘 다 믿음 안 가. 저는 첫 번째 때. 아, 그 첫 번째 그 라운드 1 때 다 봤어요. 처음에 죽었으니까. 그래서 다 퍼트는 알아요. 일단 저는. 라운드. 마피아인데 한 번은 봐야지. 야, 우리 조용히 해야 해, 우리. 조용히 해, 자기 꿈 같은. 뭐예요? 얘예요. 아니, 너 구체적으로 얘기해, 지금. 저는 딱 한 말로 할 수 있어요. 제가 마피아잖아요. 저는 지금 모든 걸 걸 수 있어요. 말이 안 돼요. 그럼 저도 모든 것을 걸 수 있어요. 그럼 구체적으로 걸어봐. 자, 구체적으로 걸게요. 배팅 위원해, 배팅. 배팅. 배팅 위원해. 오케이. 아니, 아니. 만약에 내가 마피아잖아. 내 집에 있는 키보드 20만 원짜리 한 번 줄게. 오케이. 야, 너 먹을 거야. 저도. 야, 너는 서로 빨리. 그 저번에 잡소. 진짜? 야, 이거 지켜놔. 야, 이거 다 찍혔다. 진짜 다 찍혔다, 이거. 다 찍혔다, 이거. 지켰어, 지켰어. 너 거짓말 진짜 안 돼?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러니까, 나 시민이 아닐까? 얘네 시민이야, 내가 보기엔. 너, 그래서. 너, 또 갈 수 있어. 너, 또 갈 수 있어. 뭐가 중요한지 생각을 해야 돼, 너. 야, 이거. 나는 아는 콘셉트로 가야 돼? 아니, 너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 저는 그냥 뭐를 걸 수 있는데. 야, 빨리 올인원 해. 다 걸어. 일단 제가 그럼 저희 회식할 때 회식비 쏠게요. 아니면 여기 스태프분들 고기 다 사기. 오케이, 자, 여기 있는 모든 분들 고기 사드릴게요. 마피아면. 지금 빨리. 들어오세요. 그런 거 좋아할 수 있어요. 그럼 해. 하면 되잖아. 네가 진짜 시민이면. 어, 해. 시민이라니까? 해. 야, 묶고 더블로 갈래? 왜 이게 이렇게 됐냐? 왜 이게 이렇게 됐냐? 형 같아요. 나 같다고? 네. 아니에요. 이러면 다시 시작하잖아, 여러분. 키보들어 죽였다니까. 오케이, 나 손. 투표. 3, 2. 야, 니켓 진짜 시민이라면. 진짜 시민이라면. 그럼 희승이 형 가자. 그럼 뭐야? 왜? 뭔 소리야? 야, 저 손이 형 거야. 아, 그렇게. 야, 너다. 어차피 희승이 형 선택이 다 됐어요. 희승이 형 선택이 아니라. 희승이 형 선택이 아니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나 근데 모든 걸 걸었어. 진짜. 저도. 아, 그냥 빨리 하는 건데. 아, 나 칼 퇴하고 싶어. 칼 퇴하려면. 아, 일단. 진짜, 진짜. 진짜. 빠른 퇴. 빠른 퇴. 빠른 퇴. 빠른 퇴. 빠른 퇴. 아니야. 너야, 이거. 오케이. 오케이, 니키래요. 미안한다. 니키보다 기복을 가겠고. 한 번 투표할게요. 할 필요도 없어요. 오케이, 채우와 발론. 일단 들어보기로. 일단 들어보자. 아, 아무 말 없어요. 그냥. 아까랑 똑같으니까. 그냥 구, 구구만. 진짜 딱. 진짜 너의 모든 걸 수 있어? 어. 오, 드라마 찍는데? 아, 진짜, 진짜. 진짜 아니야. 아, 진짜로. 찬반? 오케이. 하나, 둘, 셋. 이러면 또 다시. 아, 아니. 또 다시. 한 투표야. 어. 아니, 이거는. 벌칙 미리 하고 있을게요. 아, 이러면은 무한 반복 아니에요. 야, 저 집에 좀. 야, 일단 스포도 끝내. 일단 다시 한 번. 빠른 퇴근. 아, 진짜. 아, 진짜. 아, 근데 쟤는 시민이다. 어, 깜짝이야. 쟤는 시민이 맞아. 빨래 진짜 황실해요. 빨래 진짜 황실해요. 빨래 진짜 황실해요. 야, 일단 앉아. 진짜 왜 그렇게 사람을. 니키, 니키가 맞다. 야, 니키. 빨리 하자. 진짜 아니야. 왜냐하면, 봐봐. 만약에 니키가 시민이면은 얘가, 얘가 너를 죽이고 그냥 끝나면은 마피아가 이기는 건데 방금 반대를 했잖아. 그러니까 얘는 마피아인데 굳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은지 살 필요가 없지.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시민이야. 조소인데. 오, 데잉. 오, 데잉. 야, 예리하다. 오, 데잉. 확실하게 나왔다. 와, 너 잘했다. 그렇게 믿음을 줬어, 나랑. 이해를 못했지만 아우, 너희. 아니, 진짜 시민. 빨리 해, 투표. 빨리. 빨리 해, 빨리. 아, 진짜요? 봐봐. 거짓말 잘하니까. 그리고 너 왜 갑자기 나를 몰아가. 아니, 형도 저한테 뭘 하잖아요. 너니까, 너니까. 너 맞다니까. 저, 아니. 아까 손이 형, 저 못 믿었잖아, 안 믿었잖아. 누구 아니니까 못 믿지. 아니, 저 맞다니까, 시민이. 아, 진짜로. 아, 모르겠다. 오케이. 고기나 먹고 그냥. 지금 먹. 페이퍼. 오, 잠깐만. 이거 선우한테 달린 건? 누구예요, 그냥? 오케이, 끝났다, 끝났다. 이러면 똑같아. 하나, 둘, 셋. 오케이, 나이스. 게임 끝! 오케이. 그럼 무슨 건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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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와, 너 진짜. 우와, 진짜로. 나이스. 예리했어, 예리했어, 예리했어. 저한테. 시민이 이겼지. 두 번 다 진 사람이 제이크가 있구나. 저는 한 번 이겼어. 아, 별걸 발표하겠습니다. 제이크 밖에 없어. 최손미션 당첨자는 게잉, 테이크, 정원, 미키입니다. 오하! 실가! 미키입니다. 실가! 아, 우리 셋 빼고 다 being. 왜, 왜? 최손미션 당첨. 제일 많이 걸린 강당한 꼴진이 아닐... 아니, 꼴진이라고... 꼴귀라고 막.. 왜? 왜? 한번만 이겼어요! 오해. 야! 야, 나도 한번만 이겼어. ihin. 야, 내가 이거 예쁘게 써야 돼, 아니면 빠르게 써야 돼 한국어 너무 느린데, 이거? 잘, 잘 씁니다 I'm so sorry but I love you But I love you 다 거짓말 아, 어려워 왜 이렇게 길어, 내 거? 어떡해, 너? 김이 형 거 뭐예요? 나, 너무... 거짓말이야, such a liar, 이건가요? 와, 이거 진심이네 이거 학교에서 이렇게 썼으면 다시 써오라고 했다 진짜 끝 고맙습니다 오, 쿨해 멋있어 역시 J 다 했다 와, 레전드 수고하셨습니다 와, 저거 너무 오래 갈래요 나 좀 도와주라, 이거 정원 반 정도 써줘라 저거 반밖에 안 했는데 화이팅 천천히 해, 천천히 아, 너무 아파 아, 너무 아파 끝 아, 수고하셨습니다 대님은 레전드 대님은 레전드, 대님은 레전드인데? 와, 심각하다, 글씨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서 오세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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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